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디벌리 인도에서 왔던 한 축제인데요 축제를 한번 제가 찍어보려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집마다 이렇게 불빛장식도 하고 불빛장식 보이시나요? 저희 다 불빛장식이거든요 저희도 불빛으로 이렇게 집을 장식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디벌리 땐 폭죽을 진짜 많이 터뜨려가지고 에어폴루션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안 나오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불빛장식이 레이저 같은 거 안 보이시죠? 근데 레이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왜 쓰고 있냐면 뭐지? 다 디왈리를 위해서 쏘는 거거든요 줄 보시면 제가 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장식을 해요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뭐지? 소사이티라고 인도에는 있거든요 소사이티는 저거 진짜 바래요 다 보이세요? 수영장 동네 같은 거에요 근데 울타리로 다 돌려싸져 있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여기 안에 수영장도 있거든요 이런 거 안 보이시겠지만 좀 어떤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 근데 여기 이렇게 뭐가 있네요 오랜 번이에요 이쪽으로 오는 거에요 네 이제 제가 여기 게이트들이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화려하다 아 1동점 저희 레이저도 쓰고 있어요 보이세요? 레이저도 막 쏘고 있고 지금 여기 제가 1번 게이트 메인 게이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막 불빛 있는데도 막 불빛 달고 알록달록하게 인도에는 정말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1동은 진짜 많네요 막 지금 빤짝빤짝 거리는 거 지시죠? 그게 다 불빛 달인 거잖아요 오 이거 봐봐요 너무 예뻐요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왜 뭐야? 이렇게 불빛을 장식한 거 보이시죠? 아 깜짝이야 누가 크래커 쏜 거거든요 이거 너무 막 어 승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많이 해가지고 뭐 벌금도 안 내요 지금 막 이렇게 트리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안돋달록 가게 해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다들 빛들 있고 그냥 다 폭주 탑들이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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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